오늘은 색연필로 능소화 그리기 전 단계인 여필 스케치와 전사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. 우선 가로하고 세로의 중심을 나누고요. 가지 모양을 사선으로 그리시고 꽃 2개를 박스를 그려서 동그란 타원형 형태로 그려 두시고요. 잎사귀 부분을 위치 정도만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작은 등분을 나누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보시면 가지 부분이 이렇게 서 있고요. 꽃 2개가 4번 박스를 치시면 되거든요. 중앙보다는 약간 올라가서요. 이쪽 부분에서 요기까지 꽃 2개의 박스를 그리고요. 하나는 앞쪽 정면을 보고 있어서 이정도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잎사귀를 그리셔야 되는데요. 잎사귀를 그리셔야 되는데요. 잎사귀를 이 형태대로 하나가 요기 끝에 담아서 이렇게 옮겨져 있거든요. 그리고 하나는 이쪽 사이를 이렇게 한번 ace8개의 박스에 담아 upple DHL를 뚫고 어느정도 위치정도 잡았거든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볶아줍니다 다음은 뱅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우개를 지워가면서 정확한 선 그려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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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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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說 한번 띄워볼까요? 감사합니다.